안녕하세요 대방 관객 여러분 히트맨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극장에 가서 안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지금 바로 예매하시면 가족, 친구, 연인 모두 함께 웃으실 수 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트다 히트 Erm Senhor 넌 수백억 살이 누우기巧? 뭐 Wheelerson 그만 준다고? 내가 원하는 에세는 살고 싶었습니다 X됐다 별로 했구냐 시간도 없는데 월수입이 오쉽던데 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food이었구만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계제병 아 언제까지 홍대 대피부터 살 거야 뭐 기생충이야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중형치 한 채 사드리고 아빠도 아빠 얘기를 그려봐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다 뒤집어진다 이들 뭘 알아 나 무서운 놈이야 그냥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달의 대화 어떻게 뜨라 아직 죽지 않았어 랩맨 딴 생처럼 1분 찍은 웹툰 내려달라니 미친 거 아니야? 술 마시다가 잔들 걸린 거 그놈이야 체포해 은퇴한 지 15년 넘었다 내가 그린 웹툰 그거 다 내 얘기야 내가 암살려온 준이라고 야이 너 또 낯선 차 마셨어 이 새끼 나은 너루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내가 내가 넌 이틀 생활en 너는 내가 내가 감사합니다.